걸그룹 출신 배우 송지은이 유튜버 박이와 올가을 결혼한다. 송지은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올해 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며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성되지 않은 삶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돼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지은은 가을에 어느 멋진 날 한 쌍의 부부가 될 저희의 매일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송지은의 예비 신랑 박이는 불의의 사고로 경추가 골절돼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후 재활에 매진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 2019년 위라클 팩토리를 설립 위라클 채널을 운영했다. 위라클은 우리를 뜻하는 위와 기적의 미라클을 합친 말이다. 박인은 장애 인식 개선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